그죠? 잠깐만요. 제가 두 분 말씀 듣고 김우영 위원장의 말씀 듣기로 했으니까 듣고 또 발음께 드릴게요. 네. 위원장의 발음. 제가 지난번 매티즌이었죠?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체포동의 한 표결일을 전당원 총회의 날로 만들자. 그날을 우리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로 우리 당원들이 주도해서 우리 주도로 상황을 결판내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 며칠 지났는데 아마 18일 날 체포동의 명장 청구가 있으면 21일 날 오후 2시에 표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1일 날 오후 2시. 21일 날 오후 2시가 우리 당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날의 우리의 목표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그러면 그 목표에 부합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검찰 독재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또 민주당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당대표에 대한 불법적 또 부당한 체포영장에 대한 적극적 거부와 반대 의사를 표결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는 행위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것 나중에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려면 그날의 모든 언론, 국내외 다양한 외신, 또 그날의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 이재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운집하는가? 또 여의도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국 곳곳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재명이 무고하고 이재명에 대한 정치 탄압이 정말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도록 공동행동을 조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60항쟁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두환 독재 때. 그때는 경적을 울리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전경들한테 장미꽃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인 이유는 그런 행동을 좀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만들 뒤에서 이 자리에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이다. 비난하면 그 비난의 목소리는 저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이 판 하나도 못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목표는 그 국회의원이 우리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완전히 저 불가다. 그걸 제명시켜야죠. 아웃시켜야 되고 죽여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약간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를 해서 야 이게 내가 가결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가결적으로 했다가는 뒤지겠구나. 총선 때 근데 우리 동네 당원들이 야 너 생각을 바꾸면 확실히 믿어줄게 이런 당근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얻으러 만들어야 된다. 표가 묶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제 의총을 보니까 우리 현재 국회의원이 167명 168명 중에 한 60명 정도가 의총에 참여를 안 했어요. 한 100여 명 정도가 의총에 참여를 해서 그 몇 가지 의결을 한 겁니다. 60여 명이 안 온 거는 일단 이 긴박한 시기에 대한 긴박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이 투쟁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적극적 동전을 하고 있지 않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표결 행위 시에 그 오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분명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 많은 당원들이 그날 운집하는 거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솔직히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 부산이나 대구나 강원도에서 오는 거는 하루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어느 당에 맡긴다는 건데 하루 정도 시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날 제가 제안했을 때 어떤 유튜브에서 10만 넘는 조회와 댓글만 해도 수천 건의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이 이거 했어요. 시간 날짜만 미리 예고해달라. 꼭 그날 오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유튜브 또 카톡방 또 다양한 인적 채널을 통해서 많은 말을 할 거 없습니다. 그날 무조건 모여야 된다. 부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그 전날 철야 농성 철야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민주 전국회의와 더원역 연예위원장단 협의회 그다음에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 이런 당내 당의 개혁을 바라는 정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전집회 신고를 하고 철야 집회를 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한테 표결행위 시에 표결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지침에 대한 공유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 앞에 얼마 전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30만 명이 운집을 했어요. 30만 명이 질서정련한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징계하겠다는 의사도 철애를 했어요. 그것처럼 저는 여기에 만약 10만 이상의 당원이 보일 수 있다면 국회의원은 소위 말해서 당원의 뜻과 의지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는 물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에 10만 이상의 당원을 모을 수 있다면 민주당에서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촛불집회 때 100만이 모이니까 국힘이 탄핵에 동조하는 세력이 순식간에 몇 십 명으로 늘어났어요. 살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니까 정치인들은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훌륭한 훌륭하다기보다는 대세 정치인이 생존형 정치인이에요. 저 양반들이 민주당에 상당한 주류를 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살아서 생존해온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기회를 엿보고 적당히 눈치보고 대세에 추정하고 그냥 권력 힘 센 더에 대해 고개 숙이거나 뒤로 협상하는 것이 제가 양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대표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거꾸로 수십만의 당원들이 의사표현을 해서 당원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당연히 의사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자로 우리가 정말 당을 사랑하고 이재명을 지키길 원한다면 사람을 조직해야 됩니다. 사람을 옛날 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켰을 때 다 안된다고 했을 때 당선시켰잖아요. 우리가 지금 되게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21일날 오후 2시에 전국적으로 여의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만약 필히 모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 사람들이라면 그 정심 한 끼라도 금자 이거죠. 혹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한다. 그다음에 당원 청원 게시판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당론을 정하자라는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변인들이 다 거기에 찬성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한 50만 정도의 당원들이 의사를 표현해 주면 그걸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럼 그거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비난은 그 사람을 우리의 목적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냥 민주당에 들어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부 아주 악질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빼고 대부분은 초심은 민주당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 색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초적인 감정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대한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채찍을 들어도 좋고 당근을 넣어도 좋은데 목적을 가지고 하자. 저 사람을 채찍을 때려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 하면 채찍을 던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난은 그냥 내 이미 아플 뿐입니다. 진짜로 그 말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한가에 따라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반응을 할 거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서 국회를 지켜버리면 그것이 아 이재명은 죄가 없어 라는 국민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거고 그것이 저놈들이 400번의 압수수색과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야 최고로 찔린 놈은 이재명이고 민주당이다 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대세는 무너진다. 강한 사람이 이긴다도 아니고 아까 우리 최재관 위원장이 나중에 얘기할 텐데 오른 사람이 이긴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이긴다. 강한 사람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찔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찔린지게 끝까지 목표를 이루어서 가야지 쉽게 흥분하고 좌절하고 불만 터뜨리고 머리 박고 그러지 맙시다. 본인 혼자 좋은 얘기 다 해버리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 말씀 하신다고요? 잠깐만요. 저 뒤에 듣고 저 뒤에 한 말씀 하십시오. 한 말씀 하십시오. 한 말씀 하십시오. 엄청나게 말 먹었거든요. 이 개인적인 상황을 대표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 지금 저한테 정권 그냥 하세요. 정권 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대표님이 잘 되는 것이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잘 되는 게 제 아빠한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표님이 힘드시면 저는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어제 아리아 다섯 가지 170명 서명으로 증거로서 보여주시고 언론에 공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불출만 전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1분만 할게요. 1분 1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어떤 당원분께서 말씀하신 게 영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검찰의 불법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체포동의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 저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명의 문제냐 반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전문가적 판단이에요.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법조인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진짜 체포를 요하는 사안인지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시고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시고 그거를 전체의 결론을 내리신 다음에 전체의 의견으로 내시고 왜 이런 거를 니네는 회기 중에 이렇게 하냐 하고 공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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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에 내년에 총선 출마하신 분이에요. 권리당원을 몇 천명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내일은 나 지지해달라는 문자가 아니라 20일 밤에 안성에 있는 모든 당원들은 쿠키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라는 문자를 돈 들여서라도 다 보내야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더원역에 100명의 이혼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한 명 한 명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몇 명 모시고 올 수 있어요? 10명? 20명? 전화해서 남편 손주 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껏 새벽까지 우리끼리 풀어봐야 지금 당장에서 전화 돌려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까 우리 김은영 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은 모이자. 그런데 명절 앞두고 지금 쉽지도 않고 평일날 지역에서 올라오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지역도 조직해야 되거든요. 광주에 전화해서 버스 타고 올 수 있냐 그럼 여기서 모텔 얻어서 하룻밤 잘 수 있냐? 날 셀 수 있냐? 이해가 되셨죠? 네. 목표를 어느정도 해야? 어느정도 해야? 10만, 10만 그래 지금 어디서 한 10만을 해야 한다면서요.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분이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얼른 보니까 200명이요. 무엇이 200명이요? 한 한 아니 여기 있는 분이 지금 한 5, 60명 되잖아요. 100명, 100명 되죠? 지금 유튜브 구독자 고맙으면 수천명이겠죠? 이런 분들이 지금부터 나서주셔야 되죠. 야, 이후 불문하고 내일 만약 결정되면 만약 내일 체평정에 안 들어와 그럼 예를 들면 21일날 들어왔다. 그럼 그게 또 3일 정도 걸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교하게 찾아서 할테니 이번만큼은 이번만큼은 다 생김새처럼 다르잖아요. 이번만큼은 단일하게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리가 원래는 우리 김우영 위원장님이 제안한 게 민주당 비상시국총회였어요. 강원총회, 전당원. 그런데 이제 이 열화 네트워크에서 그냥 민주 강원 비상행동이라 하자. 누구라도 참여하게끔. 그래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있는 100명이 10만을 조직 동원하는 발길이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열정도 또 아까 발언하셨던 우리 선생님의 분노도 숫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럼 뭐 도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당 게시판에 지금 무조건 부결 지금 있잖아요. 지금 청원 게시판에 있다면서요. 자 청원 게시판에 자기 동의 누른 분. 그래 지금 손 안 들면 안 되는 분이기요. 여기에 뭐라 해야 될 것이야. 시간 내서 못 와. 청원 게시판 들어가서 동의라도 해줘. 온 가족이 다 해줘.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결의하려고 만난 거예요. 누구누구 싫다 다 있어요. 그런데 꼭 닫고 꼭 닫고 이제는 여기까지 왔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타도도 못 시켰고 탄핵도 못 시켰어요. 그러나 그나마 엊그제 당론으로 총리 해입 그다음에 비리검사 타협 이거 다 당론으로 정했다고 어제 안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워주지 않았으면 꿈쩍도 안 해요. 지금 저기 본청과 즉 국회박회 온도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노할 만큼 여기 원회의 위원장들이 갔다 와서 어느 것도 너무너무 당황했다잖아요. 왜? 우리는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꾸중도 듣기도 하고 마침 막 우리가 원내대표인 줄 알고 막 분노하잖아요. 저희들 보고 이런 큰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다 고마운 거예요. 왜? 아니 한 분 한 분이 고맙다고 막 단호 문자 보내는 것도 고마워요. 이런 분들이 이런 정렬이 없으면 이재명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딱 나가시는 순간부터 본인 단톡방에 있는 모든 데다가 만약 내일 체포영장 들어오면 20일 밤 국회에서 보자. 안 되면 당원 게시판에 청원이라고 대답해. 가능한 사람은 휴가 내고 오자. 21일은 온 국민이 저항하는 날로 만들자. 이거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오늘 모인 백령이 만명은 책임 된다니까. 만명은. 그래야 밖에 있는 분들이 9만명 책임질 수 있도록. 괜찮죠? 네. 우리 저 잘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 정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우리 박진영 원장님 오셨는데 박진영 연어 세 번만 했어요. 박진영 연어.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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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번만 해주세요. 다른 한번만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저 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박진영의 박진영. 제 그렇다고 하면 게 아니라 여기 kötetö. 여기가 conversorial damage. 죄송합니다. 늦게 왔어요. 아이구. 잘iesen.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는데 제가 사실 다른 이야기와 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민주당 당원 51조에 의원총회는 일상적인 원내 활동의 심의 의결만 가능합니다. 정치적 당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원총회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우리 논의하신 것들은 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여기 우리 김우영 위원장님 당무위원이죠. 시도당 위원장의 당무위원이고 우리 지옥 위원장님들 다 중앙위원이시죠.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중앙위원입니다. 중앙위원회는 열어가지고 첫 번째 국민항쟁기구 만들자 두 번째 이종섭 타행하자 그리고 슬쩍 끼워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당론 정하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에서 또는 거부하위기구인 당무위원에서 당론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원총회에서 가결됐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당론 위반한 해당 행위자가 됩니다. 대통령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합니다.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못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못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총을 못 채우더라도 정치적 의미로라도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의총이 최고기구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정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됐어! 중앙위원회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따 이제 끝나고 같이 좀 논의를 섬세하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보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씩 의견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당원 총투표하자. 지금 빨리 이런 분도 계시고 또 거기 박진영 교수님 말씀처럼 중앙위원회 안고도 올라와 있고 지금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내일 체포영장 왔을 때 그런 절차적 과정을 거치기 쉽지 않으니 일단 1차로는 20일 밤 철야 해서 물리력을 보여주자 이런 것도 있으니 다 포함해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다 이해는 되셨죠? 자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모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기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나왔고요. 그걸 지켜주시고 오늘부터 어떻게 실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진영 교수가 제안을 했던 부분도 사실 할 수 있는 건 원내에 있는 그 직업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한 분 한 분 쫓아다니면서 계속 요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재명 대표의 생사를 다투는 이 시간에 제 세포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느낌으로 이번에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싶은 그 결론만 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더원협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자 그것은 어쨌든 당론으로 이것까지 부결시키는 거 내 나라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모이는 거 이겁니다. 맞죠? 도용합시다.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왜 마이크를 달라고 했냐면 저도 오류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KBS 보도가 있었고요. 또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고요. 조중동 우리 늘 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 정보를 합시고 나오는 것들이 다 우리 내부를 갈라치는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거기에 보완해도 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당근, 채찍 그게 필요한데 단일 대우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왜 계속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난리를 피는지 이해되시죠? 이재명이 쓰러져야, 문주당이 쓰러져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거기에 절대 놀아나지 마십시오. 어제 의총 내에서 있었던 한마디 한마디 더 엉터리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백혜련 의원은 손준성이라는 검사까지 어떻게 해보자고 말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왜곡기에 나가서 의총 결의안이 나오기도 전에 저희 지역의 카톡방에 그 내용들이 다 돌려서 죽일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럴 게 아닙니다. 민주당 욕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악마를 보았다고 한 것은요.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 언제 이재명한테 당신 가라고 했느냐 이런 말단댄 소리 하는 그런 악마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발 반납치기에 또한 활동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저희 당장 들어가서 본청에 가서 대표님 계속 설득할 겁니다. 살아서 싸워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 힘 모아주십시오. 화이팅! 지금은 이제 조금 저희들 또 회의하고 아까 말씀 들으셨죠? 또 본청에 또 들어가서 어찌됐든 내일 오전이든 언제든 또 대표님 병원 추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분 말씀 마무리하고 이제는 사람을 조직합시다. 아니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방향을 결정했으니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 얘기 있어요? 나는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냥 한두 분 듣고 아까 발언하셨고 네. 우리 선생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밖에 싸우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김진표 의장이 국회 안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거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밖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일단 싸움려면 저는 자기 카톡이나 구글이나 열심히 퍼날라야겠죠? 저는 이미 주계가 막혔습니다. 욕도 안 하고 그냥 기사만 날렸는데 이미 막아버렸어요. 구글코리아 국집에 간 사람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선을 다해서 주인이나 다 알리긴 하는데 일단 저희 당원들이 제일 열받는 거는 그 일련의 두 사건이 누가 벌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심이 좀 가거든요. 일단 그거 풀어달라고 하려면 제가 김진표 의장한테도 문자를 보냈고 전화도 했는데 다 씹어버리더라고요. 일단 그거 좀 풀어주셔야 저희가 밖에도 싸우고 안에도 싸지 않겠습니까? 싸입이라니까? 그거 풀어주시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방안을 알려줬죠.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 김진표 의장한테는 연락을 했는데 씹고요. 문자도 씹고요. 다 씹어요.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더불어민주에 가서 욕을 할까지 트금 중이거든요. 문 열어달라고. 저도 한 말씀 할게요. 한 번 더 문자도 봤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세요. 저도 아까 김진표 의장한테 편지까지 썼습니다. 방송까지 하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올라왔거든요.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 이 대표님께서 너무 위독하니까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문을 다 닫아놔고 이렇게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으니까 너무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고 방송을 처음에 하고 단식을 멈춰달라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김진표 사회비 국회의장한테 편지를 써야 되겠다.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우리 대표님 면회 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이게 무슨 국회법에 있다고 이걸 못 열어놓냐고 관련법이 뭔지 알려달라고 경찰한테 줬거든요. 편지를 그래서 전달해준다고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이거는 국회의장이 쉬고 먹었는지 안 그러면 경찰이 전달을 안 했는지 이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건 그렇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아주 마음에 닿고 하는 게 있는데 맨날 체포동의안 때문에 벌벌 떨고 수박들 설득해야 되고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압수수색 400번 단식 중에도 몇 번 불렀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체포동의안에 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하지 말고 잘못된 거니까 부담은 그거니까 부담한 건 우리가 거발 권리가 있다 아닙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연연하지 말고 검찰에 끌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수박들한테도 끌려 다니지 말고 수박들 비 맞추고 설득하고 할 시간도 없고 맨날 그 장단을 하다는 건 정치 나망치입니다. 그러니까 부겨리고 표결 이런 걸 버리고 표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를 하시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입니다. 맞추는 나라가 아니니까 언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1도, 2도, 3도 이재명 후원 살리는 거라고 사람을 살려줘 사람을 살려줘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제 손 좀 내려주십시오. 이제 제가 볼 때 이 정도 규모에서 플로어에 이 정도 발언을 하셨으면 제가 하실 말씀들 대동소의할 것 같아서요. 자, 김진표 의장님 문제 국회 방어과의 삼엄한 경비 푸는 문제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왜냐 지금 10만이 모인다는 정의를 풀어주겠어요. 그러나 우리 당이니까 저도 오늘 비참했습니다. 들어갈 때도 그거는 충분한 의견으로 받고 혹여 당에서 어쨌든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 음모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때가 그러나 그런 상황 거기까지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내일 체포영장 관련해서 뭔가 시도가 있으면 20일 밤에 그래서 내일 뭔가 이렇게 해서 쭉 사발통문이 돌면 이 뜨거운 열정을 사람을 조직하고 안내하는데 호대에너지를 쏟아주십시오. 그래야 대표님 살릴 수 있고요. 또 대표님 건강과 관련해서 아까 약속드렸어요. 저희들이 절대로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면 이런 모임은 어떤 질책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수시로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안 없으세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이제 발언하는 시간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발언결이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네네 좀 뭔가 힘을 제가 충남 아설에서 왔는데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고요. 당원 분들한테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전 대통령님 안 좋아해요. 그 과일 안 좋아해요. 근데 저 이재명 팬이고 이재명 대표님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로 뭉쳐요. 내가 뼛속까지 이재명이다. 나는 뼛속까지 민주당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님의 말을 따라서 뭉쳐야 된다. 라는 그 말을 따라서 저도 그 행동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원들 힘이 뭡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 과일들 다음에 경선이 나오면 떨어뜨리면 돼요. 당원들끼리 뭉쳐서 국회에 발 못 들이게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경선 때 그 경선에 물 올라오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당원들 힘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북치자고요. 대표님이 북치자고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이 달라지지 말자고요. 고맙습니다. 뼛속까지 민주당이시 우리 대표님을 위해 신랑탈랑 이거 좀 하지 마시고 무조건 묶여주세요. 병원 멀리서 나는 우리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지역에? 아니 우리 선생님 부산 아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산청에서 농사 짓고 있거든요. 지금 산청에서 오셨어요? 농사 짓다가 너무나도 위급하고 알겠습니다. 산청에서 오신 분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제주도 어디 전라도 저기 해남 이런 데서 오신 분 계세요? 해남입니다. 어메이 해남 때 그 다음에 저기 부산 아래에서 오신 분이에요? 부산 아래? 우리 박영미 현장님 고맙습니다. 저기 보니까 무한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당의 주인자 여러분들이 애국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뭐라 하셔도 너희들 왜 잘못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언제 한번 다 받쳐봤는데 그래서 대표도 지키고 아까 말씀하셨던 심야부터 아침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의 의원들이 누구도 꼼짝 못하게끔 당론으로 아까 김용균 의원이 여쭤보니까 당론으로 부결 관찰을 위해서 노력하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다시피 우리 때때로 잘 안 되는 거 봤죠? 해도 해도 우리는 100%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힘은 국회를 점령합시다. 거기에 우리가 중인이 됩시다. 우리 고 한 번 외치고 끝낼게요. 고 단순한 고 이재명을 하면 지키죠. 세 번 아셨죠? 민주당도 좀 지키게요. 국힘하고 싸우고 지면 되겠어요. 민주당을 하면 지키자. 아셨죠? 그 다음에 체포영장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자. 괜찮죠? 자 안 잊어버리셨죠? 지키자 지키자 박살내자. 됐죠? rookie 예수님의 안 잊어버리셨죠? 이 지키자